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 청소년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발전소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을 소개합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는 곳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재미있는 수련관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 수련관을 운영하면서요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구경수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끼와 열정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린 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청소년이라면 모든 메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맛있고 무료 제공이라 더 좋아요 여기 카페도 있고요 탁구도 쉴 수 있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쉼터도 있어가지고 좋아요 또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반과 후 생활을 지도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가지 체험을 해서 재밌어요 게다가 건전한 영화문화 조성을 위한 음악연습실, 밴드연습실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관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동아리가 무려 23개나 된다고 합니다 연습실에 원래 없었는데 저녁까지 연습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5년째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만큼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춤실력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준비한 댄스 동아리 경연대회가 천안신부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니 그 뜨거운 열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재능의 날개를 달아주는 꿈의 터전 꿈을 키우는 놀이터 청소년 수련관으로 지금 놀러가세요 이 노래는 letting come 안 되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ipl lowe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